안녕하세요 너브핏트입니다 여러분 11월 5일 대한민국 최고의 인외파티즘 게임 너브핏트가 2주년을 만든다고 합니다 되게 축하합니다 너브핏 저는 패션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너무 걷고싶기도 해요 저는 그 파티에서 림맥을 많이 찾아주실 때 너무 좋은거 같아요 아주 좋긴 해요 손남자들이 함께할 준비는 림맥팟 러브핏트 러브핏트 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원더걸스 상상 공원해주시고 러브핏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라고 쟤